개인기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중전화의 개인기입니다. 깜찍한 전화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. 기대됩니다. 전화댄스 음악 주세요! 다민아. 미나 씨 목소리입니다. 전화받아. 동작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과연 강변가요제냐. 오디션이냐. 여기까지. 잘하셨습니다. 굉장히 부끄러우네. 그리고 시작부터 같은 손 같은 발이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나갔어? 네. 네. 몸치시다라는 건 확실해졌어요. 저는 오늘 그 최대 할단비 할아버지까지 제가 지금 추첨을 할. 할단비요? 시력이 한 80 가까이 됐어요. 거의 그 수준일 수 있어요. 지금 춤추는 거 보니까. 춤을 잘 안 춰보시지 않았느냐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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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